네!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반클라인 글로벌 암바사다 시작한 지 반 년 됐습니다 네 다시 갈반클라인을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단은 속옷은 무조건 켈빈클라인을 입었었고 그리고 셋업을 좋아하는데 켈빈클라인의 청청 셋업이 굉장히 많아서 평상시에도 혹은 공항을 갈 때도 즐겨 입고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속옷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선물 많이 받아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한테, 아미분들한테 한 마리 입으세요? 오랜만에 왔는데 올 때 잠깐 뵙거든요 아미들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라 보고 싶고 이제 앨범이 나오고 기회가 되면 찾아뵙게 만들고 싶긴 해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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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